2024년 1월 3일 새해 첫 녹화로 찾아뵌 주간디에이츠입니다. 네, 새해 첫날인데 다들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디지털 입문학 연구 시작하기 입문데이터 해석편입니다. 지금까지 입문데이터 설계 구축, 입문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어떤 연구가 있고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론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도구를 공부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해석 시간입니다. 그런데 해석은 사실 많이 애매합니다. 왜 애매한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문데이터를 설계하거나 구축하거나 혹은 분석하거나 혹은 아직은 다루지 않았지만 시각화하거나 이런 모든 과정에서 사실 인간이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의 과정은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사실 그런데 거꾸로 해석을 위한 기술이 있느냐? 글쎄요. 그 기술이 있으면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 영역에서 AGI라고 해서 보편적인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과 같은 걸 논의하고 있는데 만약 진짜 AGI가 생겨난다면 인공지능에게 의견 혹은 의미부여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은 먼 얘기죠. 지금 당장 우리가 인간의 고유의 것이라고 아직까지는 볼 수 있는 해석, 의미부여 혹은 의미해석, 의미파악과 같은 것들이 과연 무엇으로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특히 그거에 부합하는 기술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이거야말로 인문학이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죠. 사실 지금까지 컴퓨터와 인간의 융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컴퓨터를 이해하는 단계, 인간이 컴퓨터를 이해하는 단계도 어느 정도 되게 약했고 그리고 그거를 사용하는 단계도 어느 정도 약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해오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 제대로 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비평이라는 부분들이 꼭 들어가야 될 텐데요. 그런데 과연 이 유수와 언더스탠딩을 온전히 갖춘 상태에서 그동안 비평을 해왔느냐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부분은 우리가 이해와 사용을 충분히 갖추고 이것을 융합하여 플랜, 플래닝 혹은 기획이라고 불리는 것을 제대로 해왔느냐라는 것도 상당한 고민이 있죠.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혹은 이런 식의 연구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철학 쪽에서 자기의 독자적인 행위자를 만드는 것 어떤 거냐 사실 철학 연구를 하시는 분들 다양한 연구가 있죠. 서양철학, 동양철학, 한국철학 다양한 영역들이 있고 그 안에서 수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논의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큰 문제는 내가 생각한 대로 과연 나 스스로도 그대로 행동하고 있느냐 사실 어렵죠. 몇몇 철학자분들이 반 농담으로 하는 말들이 이런 거죠. 이렇게 말로는 열심히 하지만 나도 스스로도 내가 과연 유학자처럼 행동하고 있느냐 도가철학자처럼 행동하고 있느냐 칸트처럼 행동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로봇 기술의 도래로 그게 가능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 컴퓨터는 그리고 디지털은 대단히 단순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뭘 시키면 그대로 행동을 해요. 거꾸로 얘기해서 정말 내 이상을 있는 그대로 나조차도 못하는 있는 그대로 실현하는 행위자가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율주행이 그 실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죠. 뭐 트롤리 드라마라고 있는데 다들 아시죠? 아... 설명을 해야 되나? 네. 유명한 도덕난제죠. 여기 전차가 오고 있을 때 그대로 있으면 쭉 가가지고 다섯 명을 죽입니다. 근데 내가 레버 손잡이를 잡고 있고 이 손잡이를 당기는 순간 왼쪽으로 가서 한 명만 죽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레버를 당기겠습니까? 안 당기겠습니까? 이게 가장 간단한 트롤리 딜레마의 문제죠. 이런 문제들은 실제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면서 수없이도 겪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MIT에서 재미난 실험을 했는데요. 모랄머신이라고 각 나라의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수많은 상황에서 앞에 노인이 있을 때 노인이 한 명 있을 때 세 명 있을 때 어린아이가 있을 때 개가 있을 때 임신부가 있을 때 수많은 케이스가 있죠. 그 케이스들을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각 나라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어떤 나라는 동물을 더 우선시할 거고 어떤 사람은 노약자를 더 우선시할 거고 어떤 나라는 범법자를 무시할 거고 범법자는 죽어뒀다. 뭐 이렇게 말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면 사람마다 도덕 기반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도덕 기반 하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특히 우리가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0.00001초 만에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사전에 개입하지 않으면 그 사건 당시에는 개입할 여지가 없죠. 그러면 사전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전에 개입하는 거는 결국 각각 사용자가 지금 우리가 수많은 카메라 앱이 있는데 그 카메라 앱 중에서 하나를 고르듯이 처음부터 윤리 모델을 선택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죠. 그랬을 때 자 여기까지는 제 상상입니다. 순수 제 상상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순수 제 상상인데요. 결국 사용자들이 자기에게 맞는 나는 불교도야. 난 불교의 윤리 모델을 선택할래. 나는 이 업체 믿을만해. 이 업체 윤리 모델을 선택할래. 난 자유주의자야. 그래서 자유주의 윤리 모델을 선택할래. 이렇게 앱을 선택하듯이 윤리 모델을 선택해서 자율주행차에 급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 윤리 모델들은 누가 만들 수 있을까? 공학자들이? 네, 공학자들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죠. 근데 기존에 수많은 윤리 혹은 철학을 연구했던 분들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게 코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앱 같은 거 심사합니다. 너무 선정성이 있거나 도박성이 있거나 이러면 심의해서 커트하죠. 똑같이 기존에 만들어놓은 윤리 모델이라도 기본적인 사회의 율법에 어긋나면 어느 정도 커튼을 시켜줘야 되겠죠. 뭐 윤리위원회 같은 거가 있어야 될 텐데 이 윤리위원회의 핵심 구성자들은 누가 돼야 될까요? 공학자들? 근데 공학자들도 필요는 하겠죠. 근데 코어는 철학 혹은 인문학자가 아닐까요? 이런 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해석 연구가 될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까 해석 연구를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해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온갖 군데에서 이렇게 적용이 가능할 테니까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기술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갖추고 그거를 실제로 거의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그거를 비평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디지털 인문학자 혹은 인문학자만이 온전히 이런 해석 연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만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해석 섹션에서는 제가 뭐 어떤 기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게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해석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방법으로 인해 기술은 아무래도 전공을 넘어서 존재하는 거긴 한데 해석은 진짜 전공 들어가면 너무나 세분화되는 거라 그런 점에서 가장 어쩌면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약간 허무적이긴 하지만은 제 현체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그리고 마침 슬라이드가 띄워져 있어서 그런데 사실상 논어에서는 없는 얘기가 없군요. 역시. 저라고 위대하다. 요즘에 그 데이터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것도 LMM한테 맡기려고 하는 시도가 있긴 있는데 아직 좀 초기 단계라서 그 완전한 해석은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이제 표를 주고 결과 표를 주고 한번 너가 한번 얘기해봐라고 했을 때 해석하기 좀 편하게 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마 조금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해석은 아니고 해석에 아마 몇 가지 7마리 정도 주는 수준일 것 같아요. LMM의 기본적인 속성상 기존에 있는 것을 요약해서 직대성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편인데 그것이 과연 새로운 독창적인 혹은 독자적인 해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건지 뭐 해석이라고 하면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해석이 무엇이냐에 따른 철학적인 질문으로 가면 김혜정 선생님 말씀하셔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번 학기에 중간고사 때 제 채점 기준표를 채취 비트 해주고 학생들이 페이프를 올려놓고 채점을 해보라고 했거든요. 못해요. 그래서 일 좀 덜 하려고 할까 이렇게 하다가 안 됐는데 제 채점 기준편은 저 되게 자세히 쓰는 편으로 영어로 쓰는 편이라 이 정도 알아먹고 그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그건 안 된다 싶더라고 그래서 LMM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김병선이 말씀 생각나서 한 번 말씀드려봅니다. 해석을 잘하도록 합시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